백정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느니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백정이 사는 곳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윤시성을 가진 양반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청렴하고 사려가 깊으신 사람이었습니다 양반이고 머슴이고 또는 백정한테 까지 사람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양반이라 함은 백정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사는 게 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나랏돈을 좀 꾸어다 쓴 모양인데 그것도 못 갚을 형편이 되었습니다 나랏돈을 갚아야 할 게하니 내일 모래라 이 양반은 그저 죄받기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백정이 그 사정을 알고 하루는 남의 눈을 피해 밤중에 가만히 돈을 한 발이 싣고 양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양반은 양반이라 천한 백정은 드릴 수 없다고 문관에서 내쫓자 양반 내 부인을 만났습니다 양반은 고지식하지만 부인은 남편이 감옥에 가는 것을 볼 수만 있겠습니까 감히 고개도 못 들고 꿇어 앉았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오나 듣자니 나리께서 나랏돈을 갚지 못해 걱정하신다게 돈을 좀 싣고 왔습니다 천한 돈이나마 소용에 닿으시거든 거두어 주십시오 아무 대가도 필요 없으니 꼭 써주십시오 감옥에는 가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돈을 내놓았습니다 마님이 보니 그 돈이면 빌려 쓴 나랏돈을 갚고도 남겠거든 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배를 만난 격이지만 양반 체면에 넓죽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점잖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것이 너한테도 중한 돈일 터인데 내가 어찌 까닥 없이 받겠느냐 소인이 비록 미천한 몸이지만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을 드린다고 해서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 괴념치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제가 백정이지만 이렇게 훌륭한 양반님을 도울 수 있으면 원이 없습니다 이쯤 되니 마님도 더 사양을 못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 덕분에 양반은 나랏돈을 갚고 한숨 돌리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 백정은 가산을 모두 팔아가지고 서울을 떠나 저 경상도 안동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천대받고 사는 것이 하도 싫어서 내일모레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양반 행세나 한번 해보자고 내려갔지 않겠습니까 낯설고 물선 곳에 가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을 테니 말입니다 양반 행세를 한들 어떠려 싶었던 게 지 않겠습니까 안동 땅에서도 양반이 제일 많이 산다는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사는데 이 사람이 양반 행세를 하면서도 다른 양반들과 어울리지를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거든 말입니다 원평생 백정 노릇만 해왔으니 양반 노릇을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말이지 않겠습니까 섣불리 어울리다 가는 본색이 탈로 날 것 같으니까 두문불출하고 지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양반들이 저렇게 예의범절도 모르는 걸 보니 필시 근본도 없는 상건 나부랭이 일 거라느니 뭐니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맞춰 들려오는 소문이 전에 저한테서 돈을 받은 서울 양반이 큰 벼슬을 하게 됐다고 그러거든 말입니다 옳다구나 하고 양반들 많이 모인 곳에 가서 큰 소리를 쳤지 않겠습니까 인사가 늦어서 미안하게 됐소이다 저로 말하면 이번에 큰 벼슬 자리에 오른 이원 암흑의 대감과 아주 가까운 사이요 당신네들이 알면 깜짝 놀랄 사이지요 그만해도 좋으련만 다른 양반들이 어떤 사이냐고 자꾸 묻기에 그 양반이 자기 매형이라고 거짓으로 둘러대지 않았겠습니까 그 뒤로부터는 다른 양반들도 괄씨를 못하더란 말입니다 본래 양반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벼슬아치라면 껌벅 죽는 데다 존수라면 사돈의 팔촌까지도 끌어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고 그냥 넘어갔으면 좀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그 고울에 와 있던 암행어사 귀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공교롭게 되느라고 글쎄 그 암행어사가 바로 윤 암흑의 대감에 마다들이지 뭡니까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행어사가 소문을 들어보니 고 암흑이라는 양반이 자기 외삼촌이 된다는 얘기인데 저한테는 그런 외삼촌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 필시 무슨 곡절이 있겠거니 싶어서 암행어사가 하루는 고 획정 내 집을 찾아갔습니다 듣자니 이 댁 주인이 윤 암흑의 대감의 처남이라고 하는데 내가 바로 그 윤 암흑의 아들이오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외삼촌이 없으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고 백정이 들으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왜 쓸데없는 허풍을 떨어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싶어서 죽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암행어사 배넙죽 엎드려 사죄를 하고 그동안의 사정을 죄다 털어놓았습니다 백정으로 천대받고 사는 것이 하도 원통하여 양반 행세나 한번 해보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죽을 죄를 저질렀다고 말입니다 암행어사가 들어보니 저희 아버지가 늘 은인이라고 이야기하던 바로 그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염려 말라고 하고는 다음에 광가에서 사람이 오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일러주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고 백정이 사는 집에 광가에서 사령들이 큰 가마를 메고 들이닥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무슨 일인가 하고 우르르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령들이 가마를 마당에 내려놓고는 암행어사 풍부 받들고 왔습니다라고 하자 야단이 나지 않겠습니까 고 백정은 태연하게 마루에 앉아서 잔뜩 점잔을 빼고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분부냐 웬 사령들이 아침부터 시끄럽게 하는 거냐 내게 무슨 용무가 있는 게지 사령이 하는 말이 어사께서 이댁 나리의 생질이라 하시면서 나리를 모셔오면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고 백정하는 꼬리 마루를 탕탕 치면서 마구 노발대발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그 놈이 암행어사로 왔으면 마땅히 제발로 나를 찾아와서 인사를 해야지 감히 어른을 오라가라 해 이쯤 되니 구경왔던 동네 양반들이 놀라서 눈망울이 화등잔만 해지지 않겠습니까 고을 관장도 벌벌 떠는 암행어사에게 이놈 저놈 하면서 욕을 해대니 놀랄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다 암행어사와 짜고 하는 일이지만 사정을 모르는 동네 양반들은 과연 지체가 하늘을 찌르는 양반이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백정 앞에서 설설 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 백정은 다른 양반들이 우러러보는 몸이 되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으련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암행어사가 서울에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이 일을 낱낱이 고에 바쳤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데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둘째 아들이 그만 심수를 부린단 말입니다 아니 형님 그 천한 백정 놈을 우리 외숙이라고 떠들고 다녔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비록 백정이라 하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공경에 빠졌을 때 도와주지 않았느냐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천한 것이 양반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길로 떨쳐 일어나 경상도 안동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자마자 바로 광가에 가서 자기는 서울 윤 암흑의 대감의 둘째 아들이며 얼마 전에 다녀간 암행어사의 동생인데 죄인 잡으러 왔으니 어서 사령들을 부르라고 울음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니 고울원이고 육방관 속이고 설설 기면서 사령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윤가가 사령들에게 호령하기를 내 외숙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고 암흑이가 싫은 백정 놈이니 어서 가서 그놈을 잡아오너라 한의 사령들은 영문도 모르고 고 백정 내 집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와서 잡아오란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고 백정이 들으니 이거 참 큰일이 나도 보통난 게 아니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죽여주십시오 할 수도 없고 그 심술 사나운 놈한테 대들 수도 없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더라고 좋은 꾀가 번개같이 떠올랐습니다 고 백정이 시치미를 뚝대고 하는 말이 어 그 아이가 어렸을 때 한 번 미치더니 그 병이 도진계로군 어서 가보자 하고 사령들을 앞세우고 광가에 갔습니다 가보니 윤가는 낯이 불구락푸르락해 가지고 서 있다가 고 백정이 의관을 갖추고 활개를 치며 걸어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에 불이 일어서고는 애꿎은 사령들에게 불호령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이놈들아 저 못된 백정 놈을 오라를 지워 끌고 오지 않고 어째 걸어들어오게 하느냐 당장 오라를 지워라 그런데도 고 백정은 태연하게 사령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뭐라고 하더냐 저 문자위 돌아가는 것 좀 보아라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으니 저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어서 묶어라 그러니 사령들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는 눈에 불을 켜가지고 고래고래 악을 쓰고 하나는 태연자약하게 뒷짐을 지고 서 있으니 당연히 태연한 쪽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당장 달려들어 윤가를 꽁꽁 묶었습니다 이놈들 이게 무슨 짓이냐 백정 놈은 적이 있는데 왜 나를 묶느냐 그러나 마나 고 백정은 천연덕스럽게 사령들에게 약숙을 한단 구해 오라고 해서는 저 아이가 어릴 때도 저러는 걸 내가 쑥듬으로 고친 적이 있으니 이번에도 뜸을 지지면 나을 게다 하고는 뜸장을 주먹만 하게 비벼서 윤가에 등에다 붙여놓고 불을 그어댄단 말입니다 맨살에 쑥이 타들어가니 죽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아야 아이고 아야 이 못된 백정 놈이 날 죽이네 어허 이번에는 너무 많이 미쳐서 한두 곳 떠서는 안 되겠다 한 열 곳 짖으면 낫겠지 뜸장을 한꺼번에 열 개를 비벼서 등에다 붙여놓고 불을 붙여놓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등살이 벗겨지는 것 같지 말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직 정신이 덜 들었나 보구나 한 백 곳 더 짖어볼까 윤가가 그 말을 들으니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왜 삼촌 정신이 듭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왠걸 다시는 병이 도지지 않게 좀 더 뜨자꾸나 아니요 다시는 난 그럴 겁니다 그게 정말이냐 예 풀어만 주시면 두 말 안고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받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찍소리 않고 서울로 올라갔지 않겠습니까 고백정은 그 뒤로도 양반 행세를 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은혜를 입은 양반이 천하지만 백정에게 그 보답을 했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들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양반처럼 보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언젠가는 그 보답을 꼭 받을 겁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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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